화면에 부서온다면 충분히 결과물은 부추해 봐주세요. 네, 그렇죠. 출발 급상황이 없고, 지하와 바깥이나 도구. 출발 급상황이 없고, 지하와 바깥을 보면서 원하는 네리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군요. 안 보여요. 굉장히 푸니션이 길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타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푸니션이 아니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땀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루즈 타이밍이 있는 그 이후에 서브 범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베타랑이다 보니까 한석이 선수들과 조금 더 안정적인 서브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2대4. 한석이 후자입니다. 고의한 석사입니다. 네, 안정적인 서브를 보여주는 거죠. 김윤 씨. 시간차 득점. 한석이. 한석이 후에 시간차 득점. 자, 장관장은 어찌됐던 이, 아, 한석이 선수들과 이때 여기서 득점을 챙겼고요. 네. 이, GS8주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운데 미들에서 어떤 그 플레이 패턴이 좀 변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진심으로. 5대6만 점점. 쓸바일선. 2대6만 점점. 윤여권 탁크를 걸었습니다. 왼쪽. 스피버풀. 원인드 대이기. 미션왕수의 동선이 덮쳤고. 항차로 갑니다. 잡아올리는 지하. 그리고 가운데. 화이프로 갑니다. 대이기 성공. 위로 연결. 매고 택 때리지 못합니다. 짧게 넘겼고 지하가 잡습니다. 선에서 미션공. 끌었습니다. 아, 그야말로 지금 중간수가 아주 많은 점유는 아니지만 정관장은 위드에서의 어떤 그 폭목이 지금 단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반대요, 장소의 제외하고, GX 칼덱스 관전에서 말씀하실 때 공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드에서 어떤 점유율이 없다 보니까 정관장이 지금 굴로기가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메가와 피해서 끝없이 1대 7. GX 칼덱스가 지금 전체적인 크랩패턴 자체가 실바 선수, 그리고 윗속에서의 유태용과 감소의 선수인데 그럼요. 너무 큰일 자체가 단순한 거죠, 지금. 강소위의 서비. 라인을 벗어나다. 서브 멈출. 스코르 8대6. 만반전기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고 치유권입니다. 금방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지. 오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에 잇지. 아,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닿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와 테라플루. 가운데에서의 움직임에서 확실히 두 팀 호텔에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작년에도 가운데의 동둑팀을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행성이 방금 신선수는 이 킵보다 이렇게 킵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지금 투자이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GS 파티스는 그 가운데에 지점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지금 움직임이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지오바나와 인텔스와 재현은 오늘 4득점. 메가와 시작. 6점. 5점. 6점을 들고 있습니다. 기한 속.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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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공격성 공격에서 올라가고 있는 지하. 한박에. 왼쪽으로. 수상영상. 앞에서 기획을. 2점. 그들어갑니다. 이 소영. 제가 그랬잖아요. 배터리는 발로 갑니다. 지금 뭐 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면서 볼 끝이 세워졌는데 높았거든요. 네. 불을 푹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수수가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2대 6점. 지하. 1번으로 코스를 바꿨습니다. 라이트발골텍. 2번. 김성호. 보라. 연어소 뒤로. 백오팅나가. 백오팅. 백오팅.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수비에서 그 공격의 확통률이 나왔고요. 백원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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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독들이 꼭 필요한데 서준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뭘 아껴라 이 얘기잖아요 특히나 뭐 누가 봐도 이건 득점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득점이 안 간다면 상대에게 득점프가 아니라 3개까지 내준단 말이에요 11대6 다섯 점을 앞서는 정관장입니다 지하의 연속점을 1번짜리 좀 짧게 쳤습니다 왼쪽 헌민주의 강타 언덕으로 디딕에 포식으로 처리합니다 퍼즐에서 3븐 왼쪽에서 헌민주의 투스템 직접 어택커버 포지관하지는 않아요 언덕이 구입 질바 공격 시작 조식에 이어서 이소영의 공격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찰렙국 여기까지 아 딱 2거에요 디브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전반적인 상당히 높고요 자 디에크 탈팀은 지금 센터를 교체를 해주네요 자 날씨도 오시오 아 이때 등수기를 여러 번 보여주곤 했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나이스립에 이어진 김지원은 그 팀에서 좀 쉽게 하잖아요 네 2점이 1점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김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의 연속점을 계속해서 높만 1번 살려갑니다 실겁해 높긴 헌민주의 또 돌아 살렸어요 그리고 연속 점프패스 오픈 스트라이크 한다혜 띠글 언더앤드 왼쪽 헌민주 좀 연차 하겐진 이소영 갑니다 한소희의 디에크 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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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합니다 아 어렵게 지금 공격수승이 나오고 있어요 공격 1위팀의 지혜택 탈팀에 상당히 지금 공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어 이렇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만약에 소통을 못한다면 문지윤 선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지윤 선수로 바꿔줬어요 어 네 이게 뭐 차상윤 감독이 늘 공격이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렘 선수의 자리에 들어온 문지윤 1번 자리 지하 연선 해쪽 스탭차 김석호 김지원이 살립니다 건민주 로크하우 네 아 그래도 다행히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관한 실바가 한 번 그리고 이번에 4번 쪽에서 법률수가 풀어줬어요 사실 정렘 선수가 인천에 더 빨리 직점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선은 너무 많았는데 아 어렵게 직점이 났고요 정렘 선수의 득점 서브 득점까지 아 그렇죠 정렘 선수의 정렘 선수의 지혜택스가 만들어냅니다 아 뭐 정렘 선수의 아 이거 이루어 공격에 직점이 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분위기를 지금 승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세요 네 다섯 번째 서브에이스 네 아 아 아 아 오세요 아 자 교체를 들어가서 또 이런 분위기에 변화를 주네요 아 이러면 감독은 신이 나죠 맞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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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선수의 서브로서 타카시 분위기를 지금 내주고 있는데 또 반면에 GS8팩스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겠죠 사실 오세현 선수가 2022 시즌 신천 해설 컵 대회 때 속공 뒤를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차상현 감독의 구상에 머릿속에 조금씩 오세현이라는 인석자가 자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차상현 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이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선수의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현의 3연속 전후 1번짜리 라이트바의 겉에 내가 해달리면서 붙이고로 갑니다 골이 넘어가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취하려는 이소영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상현 감독이 군대에 속상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렇고 지금 김지원 선수가 지금의 인원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양쪽 코트에서 모두 거친 크래가 나오고서 끝까지 끝까지 됐거든요 네 메타이렉트로 킬 처리 첫 대 10 검수 수업 겹자 박윤진 공선 공선 검칩니다 김지원 백시러 고추라의 페인트 넘기지 못합니다 14 대 10 5 5 4 5 4 5 4 4 4 5 5 5 5 5 5 5 5 변신 조용히 모여서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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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선! 금로스토로 신용대식을 정관장의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전입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급박! 잇몸이 또 부었네! 참치 말고! 잇치! 오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치 말고! 잇치! 붓고 피 나는 잇몸! 참치 말고! 잇치하자! 잇몸을 위로 시작! 잇몸에 잇치! 다 왔어? 응! 다 왔어? 잇이 왔었지! 근데 왜 다 모은거야? 응! 다같이 모이면 타하잖아! 오런뱅크!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런적 대답! NH 오런뱅크! 점수는 16대 11 정관장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스콘텍스는 2세트로 저는 충분히 홀벗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거 아니에요! 반드시 잡아야되는거! 직접 나야되는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빅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기회가 많아져요! 분위기를 못 끌고 나가고 있구요! 반면에 이 중간장은 지금 뒤그 이후에 어떤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팀 선수들도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을 준비하는 각종이군요! 오바인들 안고선 앉는데 흔들렸어요! 라이트초리! 태풍감사! 직선으로 뺍니다! 이 볼은 그에 앞서 펀치백 범치를 넘겨나왔습니다! 정관장에 넘치네요! 아... 이 엠팔패스는 조금 더 이 공격적으로 위로 붙이는 힘을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격대Spider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장 흠이 었어요! 격돌이 12대 16 던지틀 빠지고 다시 부샤연 피곤 우선 두 차례 본격적인 아이용으로 바꾼 뒤에 분위기를 살짝 바꿔 들어가는 데에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대신기가 헝거워졌습니다! 높게 뛰어졌습니다! 메가쿠으로 넘기는 메가! 자스볼 GS! 김지와 왼쪽! 찬차가 Spd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아 으 아한 아 아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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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면에 GF8S는 요 브로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대기의 역대를 좀 더 정확하게 높여야 됩니다 정말 장소연의 약간의 강조같은 역할 좀 확한 표현인 것 같나요? 많은 특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개가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17대14 이소영 라인트조어 이소영 아 오늘 서브 득점을 수면에서는 양 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확실하게 유세를 잡는 쪽은 총괄장팀이예요 라팍에 잡을 수 있는 꼴이고 지은아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앞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쓰면 너네들 더 가봐 갈 생각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브로킹이든 뭐든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은이도 볼이 여기 있는데 내 몸을 여기다 놓고 가자고 볼이 여기 있다면 빨리 발이 와서 몸속으로 잡아줬어야지 갑자기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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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ㅎ ㅎ ㅎ ㅎ 그리고 왼쪽 열었습니다 초스탄 포크스파이크 플러킹 멀쥬 채널스의 직격파가 바로 통과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을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동행점수로 가면서 왼손 잘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최승윤 감독이 직전지실할때는 왼손에 눈이 매고있었군요 그래서 너를 위로갑니다 필버크 배가 높게 떴습니다 다이렉트로 절이한 지하입니다 오늘은 주관장님 이런 볼에 대한 반응 집중될 수 있네요 볼을 더 하나라도 반개라도 아끼는 쪽이 오늘 점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야되는 어떤 점수라던지 좋지 않은 연결에서 점심이 없다는거에요 저희 중간독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하의 오픈 득점이었고 손을 부딪히고 손을 부딪히고 유서야 김지완 슬바 이 볼이 커버가 되네요 푸싱 떨어집니다 지하 지하선 주의 오늘 볼 하나에 대한 움직임 집중력 대단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이 공격도 그 볼을 끝까지 보면 어떤 반응이 좋았구요 네 반면에 지금 지하선 주의는 블록킹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되요 네 대단한 집중력의 지하선수입니다 정의에서 언더휠트로 바꿨습니다 김지완 백싱터 실바의 강타 이기 도수기를 보여준 이소영 브라이프저리 메가 오픈 스타일 직선 정관장 자 철저하게 그 실바 정수 속으로 서브 대형 정수리 대형을 받기 위해서 늦점을 챙기고있구요 특히나 이 탱수기 선수가 서브 케이스에 정수를 많이 챙기고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스칼 택시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취약한 정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또 말 볼도 취어보였던 유이진 감독입니다 21.15 택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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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 페 Mandal 소리도 bred 16대21 디젤슬바 자, 반갑습니다. 다만, 왼쪽. 시간차 수정으로 들어가서 모든 아웃입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이 실과 성심의 당황성은 좀 커져져야지 좀 흥청이 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관장이 잘 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정관장은 진실에 투표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격의 기회가 스프라이팀의 GS 칼텍스. 왼쪽. 윙오피. 뒤에서 좋은 시비를 보여줍니다. 헌갈비로 높게 주고 실버. 백오택. 기계. 내가의 연결. 말이 흘렀어요. 오, 2볼 넘깁니다. 가스볼 GS. 셋업. 라이트 칼텍스. 실버. 지지스. 실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간량을 냉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 GS 칼텍스 유서연사였는데 승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마무리 심사가 해줬기 때문에 흘리기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점 차입되다가 충분히 엎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하 선수 1번, 2볼 1번, 지하 선수. 리시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리시브가 뭐 실버 선수로 서브를 상당히 잘 붙여있는데 그게 뭐 잘 버텼어요. 내가가 빠지고 윙경 선수가 돌아갑니다. 이번 시즌 서브에 3개. 동업실 6개 있습니다. 월요일 경기 16분 센터에 출전한 헌리경. 자, 박윤준 선수가 상대의 검토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리딩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번째로 길게, 이은신 왼쪽, 빙오픈, 모자 때립니다. 이은신 후에 연결, 코스캡, 오픈 간다. 정확한 숲에 유서연, 김신은 백패스. 때리지 못해요. 코스가 좀 많이 부정할 텐데요. 왼쪽으로, 빙오픈, 모자 씁니다. 지하! 지하 선수, 지하 선수도 지금 2병 선수를 표시구시켜서 넘어가고 있고요. 지하 선수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득점을 내면서 분위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연결이 좀 득점화되네요. 누군다든지 슬플하게 가면은 패스가 아예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23, 28, 4, 3, 1. 세경은 2번째 서비스. 이번엔 라이트 밟어텔. 후위 공격자가 찍습니다. 도라인은 밟았어요. 선수입니다. prominent 선수입니다. 동 consetam의 10번째 서비스. 풍경 1개 아웃입니다. 범죽 안소희의 서비스 안소희의 서비스 안소희의 서비스 안소희의 서비스 왼쪽으로 갑니다. 지하 오렌 아웃입니다. 풍경 범죽 풍경 범죽 지하 선수가 본인 스스로 잘 잡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라 말했죠? 감정을 조금 냉정하게 숙여해야 되거든요. 약간 우벅이 되는 걸까요? 지하 가봤고 변호사로 한쪽 글버크의 쇼다! 보세요! 지금은 오세원 선수가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그 위치에 있었고요. 오세원 선수가 서브라든지 블록킹에서 본인은 지금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24 경관장이 아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안소희의 서비스 좋습니다. 변호사 이글버크의 확연진 신발 대기기 높게 뛰어줍니다. 볼은 때리지 못합니다. 45돌은 변호사 지하의 글버팬 2세트를 끝냅니다. 지하 정관장 무엇보다도 2세트 같은 경우는 기그 이후에 공격이 좋으면서 분위기를 잘 끌고 왔고요. 반면에 GS 칼텍스는 정말 득점을 내야 되는 상황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2세트였습니다. GS 칼텍스전에서 이소영과 함께하는 최초의 완전체 상태의 경기 정관장은 세트 스포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점심 위에 뵙겠습니다. 최저희입니다. 최저희입니다.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정관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테라플루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응 찾았다 월업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월업적 대담 NH 월업뱅크 잇몸이 또 부었네 참치 말고 잇지 오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치 말고 잇지 붓고 피어나는 잇몸 참치 말고 잇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의 잇지 탈모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학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레스 캡슐 다 왔어? 나 왔어? 나도 이미 왔었지 나 왔어? 오런뱅크 금융부터 부동산 쇼핑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로 간편하게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런저 편안 NH오런뱅크 NH농협랭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작전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새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찰료 배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만 있어? 금방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어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인 잇치 왜 도드랑 한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랑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밤 도드랑 한돈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닿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테라플루 오늘 경기는 메가를 살려야 한다 메가 선수한테 오늘 경기가 달려있다 경기전 고희진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1세트 메가 선수가 공격 성공률 80%를 보일 정도로 주의 고시를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희진 감독은 경기전 실바 선수로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반부터 가득챈 선수가 실바 선수를 부모킹으로 차단하면서 팀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2세트 지하 선수까지 활용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1, 2세트를 모두 정관장이 따낸 상황입니다 그동안 GS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1승도 따내지 못하고 있었던 정관장 과연 오늘 그 참승에 따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시죠 그럼 다시 중개석 연결합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V 리포팅 함께하셨습니다 고희진 감독의 전략이 그대로 오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1세트에 메가 선수를 잘 풀었죠 그러면서 이 세우주가 그대 받쳐줬고 제가 볼 때는 한송이 선수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많은 득점은 아니어도 또 가운데에서 풀어가면 속봉 패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한송이 선수가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상대의 리식을 안으로 흔든 것도 있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들은 속봉을 떠져야 되는 애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관장이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제스칼텍스 3번 만나서 세트스코어로만 따지면 1대9 절대적인 결수였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잘 안되는데 특히 제스칼텍스의 실바 선수가 워낙 잘했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방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는 3세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압정한 정관장 정관장은 오늘 지하선수가 10득점, 베가와시가 10득점 제스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15득점에 단속이 10득점을 기록합니다 경기는 3세트로만 2회 10득점으로 시작합니다 2회 10득점을 기록합니다 3차 실바 네, 실바 선수에 아주 기초 대박이 나왔고 일단 차상위 감독님 3세트에는 보다 더 강력적인 결계를 달 때 나오는 오더거든요 네 본빈지윤, 국지윤, 오사연 선수를 다 기용을 했습니다 경기 출발할 때 감독님 선수가 분명히 아웃사이드 인터와의 위치를 바꿨던 것은 어느정도로 평가가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평가를 못 봤고요 블록퀸, 양적적점의 지에스 아, 이건 뭐 범준지와 오세연 선수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아, 굉장히 동시에 크면서 다행이 같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범준지 선수가 아쿠트 스파이커로 들어와 있습니다 승박 아웃사이드 인터, 고반전의 서브, 변호사 규모, 스피벅, 벤코틴, 락버가 입생동안이니까 뭐 이거나 혹시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 이 제스칼리스가 조금 더 서브를 소가족을 좀 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규모 블록퀸, 정관장 아홉 개, 제스칼리스 출력 기회 이소영 오, 포즈선 볼기가 나오는 제스칼리스예요 오, 포즈선 볼기가 나오는 제스칼리스예요 오, 포즈선 볼기가 나오고 싶었거든요 저희 선수, 박민 선수 쪽을 바라봅지에 계신 거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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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이응신 선수가 6번 자리였거든요 네, 네 아, 이응신 선수 앞뒤가 바뀌어있다는 얘기였네요 이응신 선수가 그쪽에서 더 자리를 하고 있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나가서 주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대2 목적으로 기회 자체는 아주 좋았는데, 이런 파지션 볼테냐, 공실, 이런게 나오면 그냥 슈퍼진을 짧게, 이은식 뱃죠, 휠거페 딱도 흉겨져 나갑니다. 네 좋아요. 고려운 상황에서도 건민지가 해줬어요. 어, 특히 약간 발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가지만까지 손목을 비틀으셨단 말이에요. 아, 이런 공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깜짝깜짝 아쉽고, 정세인 선수도 지금 때리고 난 뒤에, 이민신 선수에게 빨끝이 좀 태워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부분이 깜짝깜짝 아쉽고, 네. 그 정도는 걸리지 않았죠. 방수의 선수는 본인이 어떤 점프를 해서, 본인이 요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한 종일 수업을, 자, 제슨이 이 자리 조심해야죠. 일바라스 바둑고, 기우시면 점. 빅어스텍, 블록킹 박영진! 자, 오늘 뭐, 경덕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륙을 배치해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벅킹 부분, 크게 자리하는 박영진. 네. 아, 결국, 차상윤 감독기 센터를, 다시 중조한 선수로 바꿔주니까요. 아, 오늘 뭐, 스타팅은 이윤신 센터였는데, 지금 계승선 센터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어떤 수혜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최근 경기, 맹활을 했을 때는, 카파전 특백을 만났었고, 오늘은 정관장이다 보니까, 오늘 선상에서, 상대의 기준은 되진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벅킹도 넘기려고 하는데, 이마전도 아웃이에요. 그러네요. 선수리 6대상, 서업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러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차상윤 감독입니다. 라인아웃 벅킹. 차상윤 감독이, 딱 한 번째만 하잖아요. 그 말인 직수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손수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고 어떤지 그것보다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한다고만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6대 3. 점수는 적죠. 함께해서 바라보는 기술이 됐었고요. 지금도 한성인 선수 서비스할 때 연속 기점을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성인의 스페인 속선. 한성인의 스페인 속선. 한성인의 스페인 속선을 지키고 있죠. 아, 네, 스페인 속선은 연속 기점을 지키면서 공기교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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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로 8대5까지 했습니다 대전 최고 최후과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붓고 피어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은 잇몸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테라플루 테라플루 점수는 8대5 정관장에서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스피치아프 초반에 성북하게 제스칼 피스가 가져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공기에도 파킹이 시작하면서 요즘에 어려울 경우 좀 전에 공앞에 테라플루 정말 격하게 응원하네요 그만큼 이런 팬분들의 응원이 테라플루 보다 좀 힘나게 하는 거죠 그럼요 테라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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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로 경기 기능의 특강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점수는 불에 오드업 점차, 지아. 김지와 왼쪽으로 시간차 업무이틴, 지아. 이어서 갑니다. 서영, 애각으로 뛰어나가는 볼을 잡아내었어요. 높게 트워드고 때리지 못합니다. 자, 끼러 넘었습니다. 점프패스, 미너베이저, 메이트, 한가해. 점프패스, 빠르게 때려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지에스 탭패스가 만약에 소포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중지연수 때 시간차 공격이 상당히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운데 미드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투공산 공격 득점기와 함께 3만점을 달성하는 지에스 탭패스입니다. 왼쪽, 킬버튼 플러케인 어팩 커버, 면에서 직선으로 뺏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킬버튼, 터치하우십니다. 네, 조금씩 공격에 지금 입점이 가오기 시작한 지에스 탭패스고요. 제가 역대 투공산 공격 득점, 승단점을 2호로 달성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인업. 참고한 짠. 잘 처리했어, 잘 처리했어. 야, 선수들이 쟤네가 지금 포메이션을 보면 빨리 준비해야 돼. 네, 준비한 표정입니다. 안 그러면 니네가 이럴 수 없던 습관대로 가버린다니까. 상대는 빨리 하게 돼야지. 상대를 빨리 하게 돼. 자라는, 다시 해. 사라진, 하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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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진. 동어다, 왈! 아, 골치 상대의 목이 점점 더 잠기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 지금 제 스탠틱스는 3명의 소수가 교전 센터하고 다르게 지금 표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하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문재현 소수가 가운데서 이렇게 미드를 잡아준다면 이것도 한 2일 2경을 하면 안됩니다. 한숨이의 수업을 짧게 들어갑니다. 열쇠 왼쪽 열쇠 서툴이 보편한 어드앤드 밀기. 카스볼 왼쪽 갑니다. 승괄검차 블록캡 한정차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을 공개가 되었을 때 공개가 잘 되잖아요. 역시 뭐 제 스탠틱스 하면 블록킹 같은 휴대의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출장하게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만 블랙 이소영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정글작이에요. 박일진의 수업입니다. 박일진의 수업입니다. 손민지, 김주원 백시로. 자, 직선 경기 한 번쯤. 문지연 선수를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네요. 문지연 선수의 판법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속볼이 아니라 시간차, 패치 이런 공격을 주워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줘야 됩니다. 자, 큰 공격을 좀 서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0분정차, 김주원에서 노란이 받고 연예선 뒤로 라이트바이브 원상 메가, 션압! 한정블록킹, 공백킹! 자, 이번 메가 선수를 세이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이번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지 아주 큰 블록킹입니다. 건민지 선수의 메가블록이에요. 어, 네, 진짜 진행이. 아, 표현 좋네요. 건민지의 동전블록킹 터졌습니다. 이준원의 연속사업이. 자, 흔들립니다. 오른쪽 단순해지죠? 때리지 못해서요. 찬스골 역전의 기회. 김주원 중이요. 윙업해, 블록킹! 이번엔 왼쪽, 다시 건민지의 전면타! 어택 커버. 왼쪽 붙었습니다. 링손 처리하는 건민지. 서프패스, 백어택, 파이프! 비기! 오, 건민지와 한수진이 부딪힙니다. 재정비하는 GS. 여변선. 다시 파이프어택! 블록카우트야! 역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허용하네요. 자, 방금의 GS 택스 너무 골만 보고 따라다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아우택 커버. 오! 문재현 한다 해킹주원 세 명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의 어떤 범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분명히 GS 택스 좀 좋잖아요. 그럼요. 아, 충분히 이 그룹을 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아, 사석연 당독. 영선의 서브. 아니, 인테들이 군주원 뒤로. 외발, 강타로 갑니다. 다시 한 번 허용해! 정보증! 아, 뭐 정확하게 해결되면서 특히 이 한성희 선수가 적체로 정해서도 대신 들어왔잖아요. 아, 분명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현 씨. 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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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폭이 좁아서 그 상태에서 아까 그 전의 볼이 라이블로 가서 거기서 결정이 낭비해야되는거야. 그거는 니가 무덤 부를 만들어줘야되는 볼이잖아. 다 맞은때 못해가지고 지금 3점을 그냥 주는거한테 역팀이 될 수 있는거는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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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와, 나와! 자, 돼스! 아, الله, 하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참 세트가 힘든거에요. 매 시간마다 그 볼을 잡을때 선수가 해야되는데 수신골자랑 선택하는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어딜가서 뭘 결정할때도 당연한 것일 만큼 어려움을 느낄 만큼의 그런 상황인데 세트에게는 매 순간이 그런 좋은 상황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 하나에 경기력이 잘하십니다. 그렇군요. 고범자님. 김지원 살렸습니다. 왼쪽 핀고프 직선 권민지, 공격홍신입니다. 자, 차라리오 감독의 효과를 보니까 아, 오늘 정말 경기를 잘 안쓰리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얼마없고 직선적으로 매길했을 때 아웃이였어요. 14대 16점차. 여기서 다시 범진지에게 목적 타서업을 왼쪽. 오호. 완전히 흔들리는 GS 칼색스입니다. 하나, 둘.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코트의 분위기와 내용이 극조직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해줘야되요. 그리고 범진이 나왔을 때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 레미스, 레미스, 마이미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야되거든요. 그렇군요. 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범민지에게 갑니다. 왼쪽, 이번에 긁어끈 땡치, 앞에서 긁그. 노랑, 오픈볼. 헤라완킥 푸싱 아웃됐습니다. 공격 범진. 공격 범진. 공격 범진. 자, GS 칼색스는 빨리 추진하겠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범진이 나왔는데 그 범진이 정말 그야말로 어이없는 범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문질로 싸웁니다. 지하로 갔고, 이곳에서 반대시대차! 메가와트! 서울의 신급대 10일 경괄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무 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치 말고, 잇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치 말고, 잇치. 잇고 피나는 잇몸. 참치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다 왔어? 응. 다 왔어? 이미 왔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럼뱅크.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최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변화. NH 오럼뱅크. Gs5. 다 왔어? Just a good game. Ego. Gs5. 깔패스가 스퀼핑이 홈에서 추축 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과는 그 태양 Php. 나의 추축하는ивает 궁금해요? 아예 뭐. 물론 정감장이 지금 경기력이 стала 잘 사람들은 있지만 Gs5. 캔패스의 어떤 그... 코트 안에서, 어떤 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는 경기력에 많이 집중을 떠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레비를 벗고 최선생단 else, 거의 미명을 내릴 수 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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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와.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경기가 잘 때 보면 그 작전 살만할 때 선수들이 말이 많아요. 서로 할 말이 많아져요. 딱 그런 분위기고 지금 뭐 고이진 감독이 이서열 선수가 한번 더 줘도 된다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잘 될때든 안될때든 후퇴서나 작전시간 할때나 시끄럽적해야죠 안될때보면 그냥 침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독으로 가습니다 왼쪽 탑니다 임소연 탈퍼버 아멘쪽 푸시고로 차라리 앞에서 끌고 지우신 왼쪽 풀스탑 실발 킬버팬 일반자리 지아이 딜기 점프팬스 택시 보셨습니다 높게 뛰어서 시간을 걸고 있습니다 생수진 이윤신 킬버팬 포장 때립니다 실바바 실바 실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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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신에서 블록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눈에 본 solche 드라마 챌바바 그렇지만 실바바 복록을 할 때 분위기가 다쳤거든요 20대 20이 짧게 끌어갑니다 열애성 왼쪽 핑골포 블록푸 끝전에 한쪽 차 제스칼 택시 자 지금 뭐 확실하게 그 왼쪽 상대 왼쪽 공격수를 찬장에 맞고 있습니다. 한투수지의 블록킹 득점. 여기서 예전 24번째 블록킹 한투지. 결국은 연계가 끝날 때까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전 차이가 큰합니다. 네 코스를 1번으로 바꿨습니다. 연에서 왼쪽. 스피드 픽업해. 터치아웃. 스피드도 비코트 사크라인은 아슬아슬했어요. 아 맞습니다. 아 저는 뭐 다시 또 이소연수 되게 좋다는 것이. 아 가만하네요. 그것도 이제 이소연수니까 해결해줬고요. 사실 쉽지 않죠. 아 그럼요. 그럼에서 서영. 23 대 21. 처음 정반로 끝에 사이다운. 어서영 들어갔습니다. 이소연수는 왼쪽. 슬바. 빌버패. 슬바. 한송이입니다. 정관장의 승점. 승점. 레츠포인트. 그만큼 블록스가 정형이기 때문에 블록킹을 미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송이의 블록킹. 그리고 한송이의 시그미처 핀이 좀 나왔습니다. 24 대 21. 이소연수는 왼쪽. 슬바. 한퓨 버튼 대각으로 꽂았습니다. 오우. 지하선 중에. 해치에서 다 발표했어요. 22 대 24. 이소연수는 왼쪽으로 꽂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소연수는 왼쪽으로 꽂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소연수는 왼쪽으로 꽂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웃이에요. 공격본실. 다시 점수를 한 점차. 지수의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이진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네요. 정관장집에서 블록퍼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도이진 감독입니다. 블록퍼 체된 비디오 판독. 지하연수는 왼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메선 세터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정석열군. 노터치로 확인했을 텐데. 지하선수가 성공률도 좋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믿었거든요. 23 대 24. 선수는 풍정차. 이윤신의 싸움. 이번에 끝내야 하는 정관장. 주시로 가야 하는 GS. 여메선을 선택 왼쪽 히토로. 경기를 끝내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그리고 스위트 세 번째 연승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매 라운드마다 패했던 정관장이 드디어 GS파독 때로 지금 선아웃 승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연승도 챙겼잖아요. 3차전 경기까지. 3번을 만나는 동안 3전 전패에 단 한 세트를 따르는데 그쳤던 팀 정관장이 처음으로 GS파독스를 홈에서 누르는데 그것도 무실 세트 승이었습니다. 아마도 결치 부식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상대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일단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코트의 분위기가 되게 좋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은 메가 선수도 잘해줬고 지하 선수가 연승으로 지금 기능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SBS 스포츠의 필기 대상은 너무 많아요. 연예선 센터 이소영, 한송이, 메가와티, 지하 어떤 선수를 만나봐도 이상하게 멈출 경기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고민됐어요. 뭐 감사같은 한송이 선수도 있고 또 메가 선수도 1세트를 잘 틀어졌고 모든 선수들이 원해 감별을 잘 틀어져요. 장소연 의원은 오늘 SBS 스포츠의 필기를 선정하기까지 모든 선수를 다 뽑고 싶었다는 것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트 스포츠의 3대0 곰에서 완승 그것도 시즌 GS 8대7의 승리로 통합으로 승리를 따내다 보니까 이 승점, 석점의 승리를 정관장에겐 새로운 부스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 상대를 기본 첫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승리고요. 일단 지하 선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리시브 효율을 지금 승리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오바나 밀라나 선수가 지지난 경기 경기 증서를 인해서 틀지 못한 뒤에 한국 공공사전에서 자신의 기대를 다 보여줬고 오늘은 꼭 그 기상의 활약을 해주는 지오바나 밀라나 물론 범실도 많긴 했어요. 6대 범실도 나오고 있는데 14직점의 역할을 실하게 해주었습니다. SBS 스포츠의 픽 지오바나 밀라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 네, 정관장 지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탔습니다. 참 이기고 싶었을 때 GS 전승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What do you feel after winning with GS? Just so thankful. I feel like we've been a little intimidated by GS so far, but I think training this week was very purposeful, and it really helped us to focus more in the match. GS와의 경기에서 사실 저번 경기들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도 있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포인트를 많이 내줬는데요. 집중력이 참 대단했는데 스스로 느낀 경기력은 어땠습니까? How do you rate your performance today? Actually, oh sorry. I feel like I would rate my performance very low today. I feel like I made a lot of mistakes, and I made it hard for my team to have a good rhythm. So I feel I don't deserve to be standing here. I think all of my other teammates deserve to be standing here, but I'm very thankful, and I will work harder to improve my mistakes. 사실 오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제가 여기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준 덕분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겸손하게 답변을 해줬지만 공수에서 모두 좋았고 지난 경기부터 특히 공격력이 더 올라왔거든요. 스스로 느끼는 컨디션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How do you rate your condition right now? Condition, tonight I felt a little out of rhythm. Last match I felt very confident and in rhythm. Today I had to really fight to be confident. So I'll just keep working hard and training so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I hope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I hope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I hope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I hope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I hope that I can help my team more. 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의 팀 분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기력에 발휘기까지 응원해주고 있는 남편분도 있습니다. 남편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I love you, Daniel. And we also have a friend, Sarah, visiting from America too. So thank you guys for coming. I love you, Daniel and heart. 사랑해, Daniel. 그리고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 Sarah 친구도 있는데요. 하트를 주고 싶습니다. 덕분에 친구분들도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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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면 부모님도 오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흥분이 됩니다. 그 경기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의 땅, 새로운 곳에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다름은 약속경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즌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가족들이 오면서 거기에서 선수들이 많은 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남편 또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 Sarah 씨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더욱더 지하선수가 힘을 내지 않았나 싶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부모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지하선수가 앞으로 맹활약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습점, 척점을 더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 습점, 30점째가 된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입니다. 시즌 세 번째 연습이 됐고요. 저희는 광주로 갑니다.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 이재용 캐스터 2회 해설의 중계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 페퍼저축은행 연패가 지금 너무 길어요. 13연패 중인 상태, 홈에서 흥국생명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흥국생명,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좁혀갈지를 봐야겠습니다. 이 경기 또한 SBS 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정관장과 GS카패스의 팀과 4차전 경기 보내주셨습니다. 현장 리포즈의 김세현 아나운서, 좋은 말씀의 장소연 해설위원 캐스터 윤성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단 리포즈의 김세현 아나운서, 타임 에서 찰대, 입니다 강 Goodbye, 뭐지, 오지마 오지마 웃길 수 있게 We got a jump 날아올라 아름다운 모든 미선에 행복한 건 눈물 흘리지 말아줘 그 사람만 기억해줘 We got a jump 그 꿈 위로 아,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지. 오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의 잇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저게 저장인데. 너가 더 안 그래도 한가봐? 응. 보런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래요?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보런뱅크. 왜 도드람 한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법. 도드람 한돈.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타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타라플루. 비쌈한 차처럼 흡수. 비쌈한 차처럼 흡수. 이것이 드레이브다. 감사합니다. 찌꺼운 승부는 계속된다. 제8의 키움증권 대 고교동창 3쿠션 최강전 16강 7번째 경기. 분열고대 남성고. 남성고도 아주 잘 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올라왔는데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조금 하고 왔으니까 남성고도 최선을 다하고 분열고도 최선을 다해가 좋은 경기력으로 시합을 한번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는 그대로 똑같고 나이만 더 억었다? 그 정도? 어떻게든지 몰라도 아무튼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더 치열한 승부. 더욱더 재밌어진 경기. 고교동창 3쿠션 최강전. 전년도 우승팀 분열고와 호남의 당구맹주. 최강실력의 남성고의 명승부가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키움증권과 함께합니다. 위두굴곡 구현 시스템으로 길들 지형의 그대로 실감 나는 리얼 플레이트로 실내에서도 실전처럼 3D 모션 센서로 스윙 분석까지 더욱 정확하게 GSPI GSPI 이것이 드릴드거죠. 지금 상담만 받아도 우선 전동 드릴과 무려 빈 유피스에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에 두 가지 무드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에 컴퓨터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빈 유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에 두 가지 무드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중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찾아가세요. 가족처럼 예를 다해 보시겠습니다. 상을 지를 때는 고품격 수익, 상복, 문구차등, 상종 물품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장례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돈으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페이백 서비스까지. 공연 할인, 여기에 호텔 할인은 주중, 주말, 성수기 구분 없이 다. 37은호, 유원 및 상속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에 한 달 14,900원. 제휴카드 서비스 이용 시 월 납입급 0원.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상담만 받아도 우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두 가지 무드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에 컴퓨터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106피스의 공구가 좋아. 이거 하나면 준비 끝.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뚝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진짜 상담만 받아도 우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두 가지 무드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주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예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전한 상점, 예나합. 지금 준비하세요. 남겨의 고민. 전입사, 소팔코사놀 레디. 지구려, 소팔코사놀 레디. 한력, 소팔코사놀 레디. 오늘부터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코사놀, 소팔코사놀 레디. 왜 레드였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건 아니겠소?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코사놀 레디. 미국산 소팔코사놀, 전립선 건강. 미국산 소팔코사놀, 지구려,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코사놀 레디. 남자의 마음은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남자의 마음은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전립선 레디. 지구려, 활력 레디. 오늘부터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인생 모이스, 건강은 최고지. 남자의 고민? 그게 뭔데? 전립선 레디. 지구려, 활력 레디. 오늘부터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전립선 싱싱, 지구려 싱싱, 활력 싱싱, 활력 싱싱, 싱. 가자, 가자. 소팔코사놀 레디. 고, 고, 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4개월분 독박세, 한 달 3만원. 제 구매 시 2개월분 더. 총 6개월분을 33% 할인. 6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소팔코사놀 계셨던 분이라면, 첫 후배부터 같은 혜택으로. 오늘부터 레디. 소팔코사놀 레디.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정관장과 제스칼텍스는 두 팀 간의 4차전 경기에 출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빙팀은 정관장. 1번 자리에 세터 영해선. 2번 아웃사이드에이터 이소영. 3번 미들블러커 정호영. 4번 아프지 파이커. 메가워트 퍼티위. 5번 아웃사이드에이터 주우바나. 6번 미들블러커 박은진. 리베로 노란 저주입니다. 자, 정관장의 메가서스 4번 자리부터 시작하는데. 보이징 감독이 매치업상 오늘 메가서스가 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CS칼텍스입니다. 리시빙 팀이고요. 1번 자리에 세터 이윤심. 2번 아웃사이드에이터 유서연. 3번 미들블러커 한수지. 4번 아프지 파이커. 컷지인절 실버. 5번 아웃사이드에이터 강소희. 6번 미들블러커 정대영. 한다계 이베로입니다. 제가 이 GS칼텍스에서 좀 얘기하면. 차상현 감독이 지금 유서연 선수가 강소희 선수 앞뒤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 선수가 지금 강소희 선수 앞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5도 가운데에서도 세터 이윤심 바로 뒤에서 돌고 있는 선수가 아웃사이드에이터 유서연 선수고요. 오늘 전영화 주신 정준호 9심. 천엄한 경기위원. 성희연 심판위원입니다. 이제 두 팀과의 세이전 4차전 경기. 1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서버 연혜선. 5번 자리에서 밧독. 기은신 뒤로. 날씨 승관. 핑 성공. 정호영의 패스. 5. 즉수 1. 아우. 상당히 뭐 날카롭게 때렸는데. 일단 가장 지금 무엇보다도. 최강 선수의 첫 공격. 이 대강 프로틀은 여배선 선수가 너무 잘 잡아줬다는 겁니다. 수비 위치 선정부터 비틈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선수점의 정관장. 여배선의 연속성을. 라인 벗어납니다. 선풍실. 1대1 동점. 1대1 동점. 자 오늘 뭐. 셀프 타겟트는. 3라운드 맞대결에. 좀 다른 오더를. 강소희 선수와 유성희 선수를. 앞뒤로 교체하면서. 강소희 선수가. 실바와 같이 다니게 되거든요. 몰아붙일 때 점수를 많이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에 짧은 서브였고. 그렇게 막도 아웃입니다. 베가와트 0.5점. 아 뭐. 보이징 감독이. 이 메가 선수를. 어.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그 해결 방법은. 좋은 거를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초반 분위기를 풀어올려야 됩니다. 이번 서버는 이소영. 이번 세팅을 두 경기에 나왔고. 서브이 스스로에게 범죄 4개. 플라이크가 맞습니다. 이르신. 백시기로. 슬바. 긴구석으로. 1번짜리 수비. 열어서 왼쪽으로 열었고. 지오바나. 오픈 스파이크. 그렇게. 넘깁니다. 올린 플레이. 점프패스. 속도 밀어넣기. 데프터버. 위에서 넘깁니다. 자. 스포지에스. 이르신 왼쪽으로. 픽업해. 라인 안쪽. 한소희. 아. 정강장 같은 경우는 수비가 잘 되고 있고. 네. 지엘스 칼패스도 지금 안정적인 미치고 해서 세팅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서성현 감독이 오늘 강송수이와 유서연. 대각을 이루는 아웃사이크의 위치를 바꾼 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봐야겠어요. 맞습니다. 2대 이동점 짧게 흔들어놨습니다. 가운데에서 오픈볼. 비위기 성공. 비윤신 백조. 오픈 푸시. 손을 내리면 유서연. 아웃되는 것을 바로 판단했어요. 아. 박진희 선수는 1번 쪽으로 길게 지금 화이트로 부사하려고 했는데 감심이 낫고요. 비위기 성공. 비위기 성공. 비위기 성공. 박진희 선수는 1번 쪽에서 블루킥 터치아웃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약간의 희망을 걸어봤어요. 그렇군요. 점수가 3대2 한 점차. 정오연스 서비스. 언덕으로 봤습니다. 비위기 성공. 비위기 성공. 비위기 성공. 백커버 뒤로 지나갑니다. 한 손 위에 득점. 지금은 완벽한 플레이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정반짝 쪽에서 풀이가 안 됐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탁탈으로 갈 수 있는 보는 아니었거든요. 백커버 밑에서 여러 번의 성공점이 나왔습니다. 3대3 동점. 듀저이슬바. 6.1위. 공격 1위. 썩을 1위. 시간차 1위입니다. 오방자리. 축하하게. 언덕 왼쪽. 프리노펭. 오바드 딜게. 언덕이 한결. 초탭. 오픈 사이트. 블록킥. 화댕지. 2명의 블록커가 꽤 다섯 날 맞췄어요. 반대로 GS 컨텐츠는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언덕으로 밀어주는 이윤친. 메가와티와 박은친의 조합이었습니다. 4대3 품점차 소비 예리한 분역. 미루의 안결. 라이트벨스 원택. 실버. 축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서연소스가 완벽한 미시브가 됐죠. 네. 아 저는 이 실버 선수가 사실상 월드윈 선수로 나이트를 좀 있고 무릎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나이도 들어가고 계속 차려주네요. 그렇습니다. 1번째래서 너란이 한골. 벤처 브로지아. 블록커 위로 아웃입니다. 아 지금 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공격범죽과 함께 지스칼팩스는 역전을 성공합니다. 사실 장수인의 말씀대로 실버 선수를 뽑을 때만 해도 그런 부작구이 내주는 그런 부분도 폭전이 됐었던 사실이었고. 이번에 킵업은 똑같이 셰시를 반복하지 않는 지하였습니다. 아 지금 뭐 영어에서 유서가 스피드하게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아 분저도 비겁고요. 이렇게 플레이만 된다면 상대의 미들 블록커도 완벽하게 곧 따라갑니다. 완벽한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던 고리진 감독이었습니다. 5대5 동점 지오바나. 예리하게 오버전이 이우신 라이트바이 걷다. 실버 블록킹. 바깥지. 아 지금은 뭐 박근진 도수가 볼 것도 없이 실버 선수를 봤어요. 아 그러면 또 좋은 브로킹 나왔고요. 바깥지로 제이 업전 블록킹. 네. 직선 쪽에서도 소영선수가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네요. 특히 이 미들에서 파이 공간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공간을 지금 잘 메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예측을 질식에 물고 있던 실버였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이우신. 실버에게. 라이트바이 걷다. 이번엔 조금 빈게 밀어치는데. 자 다시 범실이군요. 한 번은 상대 블록킹의 셧아웃. 이번엔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자 유서연 선수도 최근에 어떤 위킹이 좋고 앞쪽에 여배선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공격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신인 세트 이우신에게 최초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7대 5 3점 차. 초반. 서브 6번짜리. 이런 거. 전이사업. 직접 퍼도 냈습니다. 이게 민석도. 한인진.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카스포 정관장. 한숨 잡고. 올라가서는 뒤로. 메가마티. 러리 안쪽. 자 정관장이 오늘 초반이 메가소수로 살리는 걸 잘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8대 5. 석점을 합쳐가는 정관장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에 띠키. 나는 관절미녀. 나는 관절미녀. 관절이 튼튼해. 진짜 미녀. 진짜 미녀. 관절 건강. 연골 건강. 뼈 건강. 세 가지를 동시에. 트로스트. 관절 미녀. 관절 미녀.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메가와티 선수가 아웃사이드 앞 포지스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수 선수가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살리면 굉장히 알찬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 한국도로관 선수전 때는 메가와티 앞에서 비키리치가 멀지다 보니까 자연실의 반대쪽을 지하에게 빼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우리도 여기 초반에 메가와티 선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선수. 백태를 타고 오도록 합니다. 정대형의 언더의 연결. 백태를 타고 오도록 합니다. 두 분이 도란. 이 본은 내발록 때리는 인성 프로카트. 이런 거예요. 수비가 잘 된 이후에 아주 무리하진 않지만 이 세 가지가 아주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칙없이 결정을 지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GS 칼텍스 실바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무관적인 수비를 지금 잘 거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오더 점차 지오바라 연속 서비 범칙이 됐습니다. 이번엔 대게. 이은실 왼쪽. 유자인 휠건표. 브로케 ! GS 칼텍스는 5득점을 완전히 풍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관장의 블록킹에 리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윤신 세터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팀의 어떤 플레이 패턴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김지원 선수라고 목적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김지원 센터로 그저 타이밍도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정관장의 공부로 가다보니 처음으로 작전시가 부정을 들었던 쪽은 C.S.M.A.X이었습니다 10대5 서브 19 지금 지하 선수가 육연석 서브를 구상하고 있고요 지하 선수 지오바나 육연석 서브를 구상합니다 이윤신 왼쪽 육연석 앞에서 육연석 왼쪽으로 갑니다 이소영 이소영 공룡 육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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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선수 지하 선수 육연석 흥연석 아 그렇죠 으 정보자 뭐 업무 차이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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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지금 제가 줄까 어려웠고요 아 오오오오 5 이식이 잘 됐단 말이에요 5 도입 2 으 아 5 으 5 에 조염으로 잘 이용했지요 1 바지 시내수코 파워즈가 됐구요 위로 연결 투스타 스페프톨 기상봉 달러갑니다 노란 잡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 뭐 두통의 구로포도 뜨고 여배선 때서도 기초비 위치에 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드립 안됐습니다 유스타백패스 짧고 공결한 공격 스냅을 만들어간 디젤 슬바 8대 12 유서현의 쏠 손등장 유서현 5번 자리에 있던 지하선주가 급하게 라인쪽으로 몸을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받는 타이밍보다 공인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더 빨랐기 때문에 리듬이 안 맞았죠 하이드 스텝 약간 전진성의 사이드 스텝이었는데 받는 리듬이 맞지 않았어요 공간 오버한 그로 인수형이 대신했고 유효한 그로 빼고 메가 높게 떴습니다 하이드 스텝이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수비에 한다 한수진이었고 강소희가 넘깁니다 앞에서 2개 전해선 A속도 파운드가 높게 됩니다 한수진 이은실 엮어선 A속도 파운드가 높게 됩니다 강소희 강소희 선수가 들어갈 때 인위컴이 지금 5번쪽 코너로 보여있었습니다 타이밍 정관찬 이은실 타이밍 정관찬 이선 A속도 파운드가 높게 됩니다 선수진 대신 지지 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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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요 아 유도적으로 포미 5번 쪽으로 향해 있었구요 예스 칼텍스가 최근에 2명의 리보울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시브 효율이 11% 그치인 경관장 58%의 지에스 2분간에 2차가 바뀌던 폭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10대 12 2점차 따라가는 지에스 칼텍스 고관절이 짧게 변화해서 꼽이 맞지 않습니다 자스 볼 지윤신 뒤로 승팔 7팔 잘 올라갔다 이제는 1점차가 됩니다 아 지금 뭐 정호영 선수 빠르게 다시 한번 사이밍 줘야 되거든요 다 내려와서 처리서 볼이었죠 2단계는 2블록 상왕에서 바로 지점으로 빼놓습니다 이제는 1점차 지에스 칼텍스 다 따라왔습니다 지윤신 선수가 저기에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갔는데 좀 흔들렸어요 어떤 뒤 연결 이스 칼 직선 메가 아 메가도 또 오늘 뭐 어느 경기보다는 오늘 탄력도 좋구요 특히 뭐 아주 제각보다는 지금 5번 쪽 그리고 블록팀 사이 공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3-11 이수영이 서비스 한 달 때 이윤신을 좀 미더편 대강으로 하올까 사실 거의 왼쪽 어깨까지 모임이 날아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길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이윤신 세타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제스 칼텍스가 이 균형의 리벨을 하면서 현라인 선수는 또 리시브에서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의하게 힘들었습니다 귀를 연결 슈퍼 풍장차 맥아원 아 오늘 골프 다양하게 나오네요 계자가 맥아원 디비에게 올라가는 부분은 어디가 득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어 디비 이후의 공격보다는 리시브가 잘 됐을 때 아주 좋은 볼을 짐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떻게 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거칫볼이 많이 걸어도 올라갔거든요 집사하드시피 한 송이의 서비 위험 준비했죠 부퀘이갓의 한 송이입니다 네 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방태성 씨가 순서만 더 돌아서 들어간다면 볼을 완전하게 앞에 두고 블루티를 보면서 좀 잘 때려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또 4번으로 들어가는 공격수대는 거의 직선 방향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볼이 길게 되면 지금처럼 중심을 잡게 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탑지도 불안정해 주겠고 세터 비지원 선수입니다 서브는 디젤 실버 건빈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 자리 약간 뒤덮여 다이렉특중심도 가봤습니다 실버의 환경 투자 장소의 여타 블루틴을 뚫어냅니다 미안해요 네 블루틴을 보고 툭 건드리면서 다시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상대쪽으로 넘어가면 수비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양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네 네 사사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늘 그렇지만 지아봉지가 리시브 점위율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리시브가 다시 좀 손떨리는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반 시즌 지하의 레시브 점유율은 40.4%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테이크에 꽂습니다. 서브 검침 15대 15 이번엔 강서우기 짧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패스웨이 통했습니다. 네 허리 찌르는 좋은 팩트였죠. 한 점을 합성하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대전 중고 체육관입니다. 이런 중고차 원한다면 SK 렌터카 다이렉트로 집중 관리된 중고차를 사기 전에 먼저 타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타고 파이 빨리 인수할수록 이득 믿고 타는 중고차 이런게 능력차 SK 렌터카 지오가나 오늘 1점 터우신한계 공대 밀어넘기 신라현 왼쪽 오픈 스파크 이런게 공사로 붙질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제정비하는 정관장 이따 P3 올리면서 리플레이 선언합니다 뒤에서 염해선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고희진 감독도 걱정이 돼서 지금 염해선 선수 쪽까지 왔어요 얼굴 쪽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선수 공을 차원에서 렐리 중기에도 불구하고 전영화 주시면 바로 렐리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대단한 심판같은데 경기를 운영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염해선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표정이 좀 부딪힌 것 같은데 코트에 지금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자 보시죠 아 여기에서 지하와 풀이 됐네요 아 끝날 뻔했어요 아 다시 플레이가 됐죠 그렇습니다 신경도 15 탁정상 6번전에서 중화구이 파이프로 갑니다 아 마지막 후인공격자 만식 아 디벨슬바의 파이프 패턴이 지금 처음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두서강은 그 수렁이 잘 미뤄져야 되는데 조금 차져 있던 것보다 반가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 역사를 바꿔드렸던 디벨슬바 7-15 첨수는 2점차 아지오바나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버가 없었습니다 다시 1점차 아 아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다행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언덕으로 걷어올리는 지하에서 플레이 받았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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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거는 김민재 15 아 너무 아 아 아 으 으 으 이제 빠졌다가 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다가 나가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완전히 블록이 말지 자리를 잡혀 쉽지 않거든요 이만큼 이 빨로 지금 블록을 향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발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어주신 Aww 아 아 에 5 아 가 아 전이 이쪽에 윤신이가 붙어있으면 서현수 쪽으로 올라갔을 때 위로 가는 걸 어떡할까요? 그걸 너네가 가만한다고 생각하고 비껴 때리는 걸 각 수비를 전진해서 잡아야 되는데 왜 그걸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범다고 민지로 들어가서 각 수비를 해줘야지 아무래도 윤신 선수가 블록킹의 피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수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윤신 선수가 이 소풍을 주는데 조금 빠르게 쌓은 기어가 있어요 약간 손에 머물면서 높이를 올려주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 또한 윤신 선수가 경험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59대 16석 점차 박윤진 서윤신 왼쪽으로 뒤가 없으신 서현 로컴 이렇게 유용을 잘했죠 오늘 3득전에 유서현 점실 업힌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은 자세를 왼쪽으로 쏘아줍니다 기우신 신이었고 또 올라가는 19점 활용하는 게요 17대 19 기우신의 서울대 지영 연회성 기우신 선수 기우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바 실바 블록킹 기우신의 서울대 기우신은 아무도ages 기우신은 아무도 없었으면 기우신은 아무도 없었으면 기우신은 아무도 없을까요? 기우신은 모르니 사실 공격 스탄 부문 쪽에서 기우신이 유일하게 올리지 못하는 instance 기우신이 실바 블록킹이 있군요 기우신 기우신이 노트북 기우신과 기우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을 잘 읽어야 돼요. 20분 후에 지금 메가 선수에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20-18 점차. 그러면 잘했어. 오늘 공격 1등점 검침. 함께 들어갔어요. 5번 전이었고. 2번 전의 패스. 홈프스파이 길게 잘 살렸습니다. 이거 뒤에서 징징이 스테이크의 메가와티 헌나헤디에게 왼쪽 부서야 때리지 못합니다. 카스볼 장관장. 선택의 이소영이 필버팩. 루크아웃! 이소영! 그만큼 볼을 같이 보는 선수예요. 강하게 때릴 때는 강하게. 그리고 또 블록킹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힘을 뺄 때는 빼고. 방역 소리를 잘하는 거죠. 확실한 특립니셜다운 영호를 이소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윤신 선수는 공격 3개 연결하는 것이 네트와 너무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 유서연 선수는 완벽한 골철스가 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연선의 서비. 6번 쪽에 유서연이 받고. 2위 신각할 수 있습니다. 골패스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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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가 시작할 때 초반에는 다소 득점을 못 올렸는데 중반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중반 선수가 본격적인 단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낙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리든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잘 요리를 합니다. 전에는 정대영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수제선은 노란 명성. 첫 번으로 갑니다. 좋아요. 기습색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좀처럼 가운데에서 홈플레이를 그렇게 여러 번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미들에서 공격 기점을 첫 승점이에요. 다음 정원 선수가 홈플레이가 있긴 했는데 실합됐습니다. 오우는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했어. 6번 자리. 윈신 왼쪽. 필버핀. 그리고 왼쪽에서 지하에 오픈 스카이프 페인트. 앞에서 끼기. 한단에 오른쪽 열었습니다. 오픈 스카이프 터치 아웃 실버. 아 이 코어가 그 파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네요. 웬만한 남자 공격이 나오거든요. 네. 당연히 그 기본적인 어떤 수도 있고 외투도 있고. 또 외투도 있고. 네. 너 실버가 잘한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역할 꼭 떨어뜨립니다. 열었선 뒤를 줍니다. 위버핀. 필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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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핀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 선수뿐만 아니라. 일단 메가선수를 잘 풀었다는거. 그 부분은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투명의 후불살이 나는 패배가 나왔고 경관장의 센트포인. 서브로 박혜민. 지금 출경계에 나와서. 일은 현재 세트. 서베이스네이크 있습니다 이윤신 왼쪽 퀵오픈 강송이 연호선 왼쪽으로 지하에게 퀵오픈 살렸어요 점프패스 빠르게 페인트 화면을 바꿨습니다 연호선 연결 몬스탭 포프 스파이크 퀵기 성공 6번짜리 이윤신 왼쪽 퀵오픈 뚫어내는 강송이 아 대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윤신 세터였던 터스의 높낮이가 2편을 참고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요 장사장 차이 나오네요 1 2 2 20번만 안해두면 치여 홀로우면 안되면 되잖아 괜찮아 이거는 척고 괜찮아 얘네가 매니 움직이는 거고 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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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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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3 2 3 2 3 3 3 3 3 3 3 4 3 4 3 4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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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8 8 9 9 10 10 10 10 10 11 11 10 11 11 12 13 13 14 15 16 14 너와 자연을 위한 우리의 선한 무릎은 계속될 거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12호하고 90성북에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Just T.S. 샴푸. 내가 어디가 9득점, 이소영 4득점, 가전진 선수가 2득점을 기록하는 정관장. 슬바는 8득점, 강소희가 7득점을 따냈고 유서연 선수가 3득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2세트 같은 경우는 양팡단이 가운데 쪽에서의 어떤 득점이 나올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윤신 선수와 정명 선수가 가운데 페인트를 찌르는 그런 어떤 플레이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한송희 선수가 2세트 들어선 스타트 프로라스에서 나아가고 Just T.S. 샴푸의 정대웅과 홍수진 전후위를 바꿨습니다. 2세트 출발과 동시에 한송희의 성공 득점. 선생님, 저수가 지금 1세트 중반에 들어가서 2위 소품을 아주 잘 맞췄고요. 2위 소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1위 떠있기 때문에 소품을 말하면 소품콘콘콘 나왔어요. 2세트 모두 접수점의 정관장, 5번전이 짧게 끌어났습니다. 2위 위로 펌프스파이! 정모아트가 깨끗습니다. 어디로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정관장은 GS를 만날 때 신발 선수들을 정말 애교 먹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관장뿐만 아니라 GS를 만나는 득점이 대부분 들었거든요. 1대1 동점, 정대웅의 수업입니다. 5번전이 잡습니다. 연선, 1001호, 메가와트킥! 오, 블록킹 단독으로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골 끝이 완전하게 스태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킹 안에 완전히 들어갔고요. 그거는 뭐 강제 선수가 전혀 빈툼이 없었죠. 딱 강제 선수가 자리 잡는 곳에 갔어요, 골이. 2대1, 역전에서 워치에스, 정대웅, 스피드가 있는데, 2단 연결을 일단 정확하게 줘야죠. 그렇군요. 1버프 들어갑니다. 6번짜리 띠글, 규사현, 1001호, 실버, 블록커받고, 아웃입니다. 타임아웃으로 들어가는 고인인 감독입니다. 1차, 습슨 습슥, 섭차. 지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다. 그 블록킹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욕심이라니까, 절대 욕심 무리만한데 경기가 한두 점, 우리가 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냐니까. 우리가 약속 간 데려야지. 네! 내가 그렇게 그냥 다운드 때리면 안 돼. 각을 내. 안전으로 각을 내. 최근에 팀 훈련 때도 고인신 감독이 워낙에 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 제주들어서 처음으로 목이 완전히 잠겼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감독은 경기의 성적이 좋아도 참 힘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과 없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소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뚫었습니다. 김에서. 자, 이 지하선수가 지금 유혹 중에 왔을 때 최대한 공연의 수익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쪽을 빼고 있는 지하. 블록블록이 좋아 보입니다. 점수는 토요점차 한송이의 수업입니다. 라인. 한송이. 한송이의 수익은 풀밭제 서베이스. 자, 한송이의 선수가 윗더블을 구사할 때 보면 상대의 쪽에 대카롭게 간단 말이에요. 검실도 많이 없고요. 또 6번 6위에 있던 유찬 선수가 아우시다. 2층가 그랬잖아요. 짧은 곳도 데뷔를 해야 되고요. 한송이의 연속성을 언더에 들어 봤습니다. 이윤신. 22회. 7회. 넘어갑니다. 다이렉트킹. 오! 오! 실버. 실버 선수가 멀리 감싸주었어요. 이건 어찌보면 당연히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순간의 미팅이 잘 안되기도 했었고 오버넷이 걸릴까 약간은 주축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실버 선수의 경기 중에 윽디긴 가운데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아닙니다. 실버 선수가 승대에게 지금 블록킹을 시켜보는 장면입니다. 다급진과 지하란 말이에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위치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블록킹만 한 득점을 챙기고 있는 다급진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승괄을 잡아낸 박은진이었습니다. 5대4. 4연습사도 안쪽입니다. 이윤신 왼쪽. 강소윤 강타. 어퇴 커버 준비. 이번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강소윤. 공으로 가압해보니 우서영. 기가 높게 줍니다. 지하 2몰을 때립니다. 대강으로 돌렸고. 이윤신 뒤로. 백오픈. 실버. 길게. 하지만 성공. 전해선. 메가와퀴. 직종 어퇴 커버. 긴발리. 투스탑. 오픈스파이. 물러서면서 홈바에 쳽습니다. 신우신 맥시로가 된군요. 실버의 부시. 어퇴 커버. 이번엔 답신을 줍니다. 레인 티로. 비그 이후에 연결. 시야의 강타. 포트리베터. 시야. 멜리 속에 가도 오는 풍경은 정말 쓸맛이고요. 차상현 감독이 실버 선수가 공격을 하는 타이밍에. 안테나 터치 속에 그런 부분은 좀 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리디오 판독을 요청한 차상현 감독입니다. 실버 선수가 공격하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터치닛이라든지. GS컨듀스팀에서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터치닛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오늘 경기 매세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차상현 감독. 정말 오늘 경기 매세트 비디오 판독의 릴리로 봐서는 그냥 이 릴리였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접 공격 공부에 어택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정확하게 어떤 랠리,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가 전달이 되야만 확실하게 저희 주계차에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을 서로 정확하게 연결하고 찾고 있죠. 렛리로운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블록 102불에 내려와서 아까면 지하선 때 왼팔 횡통치 정도가 될 텐데요. 렛리로운 쪽에서는 받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퍼미라는 동작이 한 차례 있습니다. 지금 또 렛리로운 상상현 감독과 경기위원석의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가운데 랠리가 GS8X의 특헌데리 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고요. 쪽에서 보시죠. 블록킹을 끄고 내려옵니다. 고 환경장으로 이어가는 작은 집과 지하. 이런 화면에 부정리라면 충분히 결과물은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는 조금씩 미끄면이 있습니다. 랠리가 생각하고 이불이 점점이 있다면 이제 바로 아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선다시지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전에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헌 성적을 보면서 원하는 랠리에 대해서 혼병을 하고 있었군요. 위헌이 운영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현재 터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땀이 식물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많은 로드타임이 있는 그 이후에 써볼 범칙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베테랑이다 보니까 한쪽 선수가 누군가 안정적인 싸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6대4 선수들의 도전. 5위 안속 싸우. 안정적인 싸우들을 보여주는 거죠. 위헌 실. 시간차 득점. 강소희. 강소희의 시간차 득점. 강소희의 시간차 득점. 강소희의 시간차 득점. 2위 안속 싸우. 상대. 1위 안속 싸우. 3위 안속. 위로의 영장 맥원 택 때리지 못합니다. 딱히 넘쳤고 기와를 잡습니다. 전에서 민천동 끌었습니다. 박윤지 아, 그야말로 지금 기간이 다 아주 많은 전문은 아니지만 정관장은 위들에서의 어떤 극폭봉이 지금 구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자체의 기원은 디지스패틱스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공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위들에서 어떤 정률이 없다 보니까 정관장이 지금 극폭봉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메가와트의 서브 범칙 1대 7 GF 패베스가 지금 전체적인 플랜 패턴 자체가 실바 선수 그리고 이쪽에서의 기태영과 강평이 선수인데 너무 플레이 자체가 단순한 거죠. 장소위의 서비 라인을 벗어난 서브 범칙 스포 8대 6 한 번 점이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축구공지 6권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네. 찾았다. 오름팩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롯적 배달 NH 오름팩크 나는 관절미뇨 나는 관절미뇨 나는 관절미뇨 관절이 튼튼해 진짜 미뇨 진짜 미뇨 관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세 가지를 동시에 트로스트 관절미뇨 관절미뇨 배달 오늘 사백 점 메가완 각 성점 수다수 2점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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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점점 앞에서 뛰기 뛰고 그대로 갑니다. 이소영 제가 그랬잖아요. 발로 한다. 지금 뭐 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볼 끝이 세워졌는 게 높았거든요. 볼을 쭉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육수업 점점 지하 1번으로 포스를 바꿨습니다. 라이트 백어택 2번 김성공 연회선 뒤로 백어택 메가 메가 워킹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수비에서 공격의 성공률이 나왔고요. 질바 백어택을 닉으로 수환 뒤에 움직임이었습니다. 최승현 감독의 선수균의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현과 컴퓨터 이태계가 빠졌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이넘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오세현 선수가 들어가면 폭발에서 정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3연속 서브 엣지야 10대 육덕 섬차 1번으로 갔고 왼쪽으로 2번 또 2뒤로 빠집니다. 직접어택 커버 다음 연결 워스템 내리지 못합니다. A가 좀 찔러봅니다. 다음에서 파이트로 치아 홀드 족 지금도 보시면 여러 플랜픽들이 나오고 있죠. 파이널 신스칼팩스 차분하게 차분하게 괜찮아 우리 끌을 일단 니덤을 잡아서 가다보면 한동의 기회로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하나 진이 자세가 해봐 다이렉트 넘어온고 그것만 네가 정리 한 번만 다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정리 못하면서 스쿼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골 하나하나씩 안 들어야 대기야 다시 다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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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다닐 수 있어 retired 지하의 연습선을 1번짜리로 짧게 쳤습니다. 왼쪽 헌민주의 강사 언더위드로 디리그 포식으로 처리합니다. 업버트에서 잡고 왼쪽에서 헌민주 투스텝 직접어탈 커버가 포지단하지는 않아요. 번돌이 고인 출바고 조식에 이어서 이소영의 공격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살렸고 여기까지 딱 그거예요. 디리그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정반되게 높고요. GS팔팅분은 센터를 교체를 해주네요. 나이스 피크 지하 이때 공식을 여러 번 보여주면 했는데 결국 정말 좋은 나이스 피크에 이어진 2점은 그 팀에서 실수해야 하잖아요. 2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연출 수업을 대신업에서 곧바로 사리로 갑니다. 2점을 높게 확가됐고 돌아살렸어요. 그리고 연해선 정국 패스 오픈 스파이크 문지윤 선수로 바꿔줬어요. 이게 차상 감독이 늘 공격이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항상 들어갑니다. 정재웅 선수의 자리에 들어 문지윤 1번 자리 치아 연해선 한쪽 시간차 게임 성공 김지원이 살립니다. 본민지 블록카우트 그래도 다행히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실바가 한 번 그리고 이번에 4번 쪽에서 범위기가 풀어줄 거예요. 사실 범위기 선수가 또 인터넷에서 빨리 직점이 났어야 돼요. 선수는 너무 많았는데 어렵게 직점이 났어요. 범위기 선수의 득점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를 선택이 되시면 안됩니다. 우선을 했을 때 다섯 번째 서베이크 흑선 격차 흑선 서베 득점 오세요. 자 교체로 들어가서 또 이런 분위기에 변화를 주네요. 이러면 감독은 신이 나죠. 맞습니다. 조금 스피드 갈 수 있어서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하고 옆에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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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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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WH 오세현 선수의 그 서벅 허벅 허전 집중 eleg 차선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보면 그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선수의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모세연의 3연승전은 1번전이 나이트만대건의 메가메달이면서 치고로 갑니다. 볼이 숨어가는 인데 이걸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이소영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선 감독이 국내에 확실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렇고 지금 김지원 선수가 지금의 인원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양쪽 코트에서 모두 거친 플레이가 나온 것은 끝까지 됐거든요. 다이렉트로 처리. 첫 번째 10. 선수들 수업 겹자 박윤진. 이 선수 분석 덮칩니다. 김지원. 백시로. 윤진의 땡큐. 넘기지 못합니다. 14대 10. 내가 속으로 점점 방향을 이끼려고 했을 때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박윤진의 영속성에 박윤진의 영속성에 한 번에 박윤진의 태현이 이제 가능합니다. 박윤진의 태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